하아... 우와... 대박... 자! 하나, 둘, 셋! 여러분들이 유타! 안녕하세요 유타기 여러분 반갑습니다! 오늘 유비가 준비한 먹방은 바로 대왕 철판 베이컨 까르보나라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좀 뭔가 까르보나라 먹으니까 살짝 레스토랑에 온 느낌으로써 좀 원피스를 이렇게 입고 왔어요 뭔가 은행 직원 같다는 소리 되게 많은데 저 오늘 좀 미팅하는 느낌으로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잔도 마인잔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? 일단 먼저 까르보나라를 준비를 하기 전에 이 스파게티 면을 이번에는 랭균이 납작한 면으로 준비를 했고요 물부터 먼저 끓여보도록 할게요 얌... 오우, 물량 제대로 맞춘 것 같아 엄마 llega 잘따라... van... ㅋㅋㅋㅋㅋ 돈을 많이 받으시죠... 우산이allah... 30분, 자세히 자리으로하고 삼 Omaha chopped screening 여러분도 생크림 나무를 넣laimed 그러면 우리 보관에서 쓸 수 있어요 진짜 맛있겠다 오우야 섞어볼게 와 우와 대박 음 이번에 오렌지 주스가 숙성이 참 잘 됐어요 스왈링 냄새 한번 맡고 깔끔하네요 밥은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이거 미쳤다 진짜 맛있다. 으 으 으 으 으 음 으 으 거리 and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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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정답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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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